유네는 유경이 경환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경환과 헤어진다. 경환과 사이에서 낳은 딸 나연을 홀로 키우던 유네는 나연의 열두 번째 생일날 유경의 딸 세진이 경환의 핏줄이 아님을 알게 되고 유경과 다투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고 만다. 유경의 한쪽 귀걸이를 손에 쥐고 죽어간 유네. 한편 장례식장에서 나연을 만난 경환은 알 수 없는 마음에 끌려 나연을 집으로 데려오게 되는데 얘기 들었다. 큰일 겪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지내보자. 고맙습니다. 아 자 인사는 이 정도로 하고 나연이 방은 어디로 하면 좋을까? 아줌마 아줌마 여기 침대 좀 다 내 방으로 옮겨주세요. 동갑이니까 아무래도 내가 제일 편할 거야. 고마워. 아유 생각보다 짐이 좀 많네. 우리도 올라가자. 그래 이제 지낼 방이니까 짐도 풀고 익숙해져야지. 감사합니다.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가 아직 이름을 모르는데 이름이 뭐지? 이나연이요. 이나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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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이쁜 이름이구나. 감사합니다. 빨리 가자. 너 물건 잘 못 버리지? 어? 무슨 박물관도 아니고 완전 골동품 천지네. 필요한 것만 딱 꺼내놓고 나머지는 그냥 놔뒀다가 버려. 나한텐 다 소중한 것들이야. 내가 실수한 거니? 난 너 위에서 해준 말인데. 필요한 것만 꺼내놓고 불편한 건 눈에 안 띄게 할게. 이게 뭐야? 아 이게 뭐야? 아 이거 또 맛승쟁이 요정에 왔구만. 내가 오늘 꼭 잡아서 맛있게 구워 먹어야겠다. 안 보이네. 그럼 투명망돌을 쓰고 있는 게 분명해 여긴가? 뭔가 들린다? 분명히 여기서 소리가 났어. 분명히 여기서 소리가 났어. 확실해! 여기 있다 요정 잡아라 요정 잡아라. 어? 어 세진아. 아 세진아 괜찮은 거야? 아 잠깐만요. 티셔츠하고 소독내색 빨리 갖다 줘요. 티셔츠하고 소독내색 빨리 갖다 줘요. 뭐야 딸보다 더 소중한 손수건이야? 어? 어? 아 저게 그런 거 아니야. 이게 도대체 뭐야? 엄마가 만들어준 손수건이야. 왜 그러는데? 아냐 아무것도. 네. 어떠데 고 악덕이야? 진짜 악덕이 뭔지 제대로 한번 보여줘. 야 주가 얼마나 빠졌니? 200원 빠졌습니다 뭐? 200원씩이나? 빼빠지게 일해서 회사 지원 와봐요 뭐해 당장 이벤트 한 방 터뜨려 예? 이벤트요? 임혜지 쇄신 똘똘한 장학생으로 몇 명 뽑아봐 밑바닥 개천 출신들로 다 장학재단을 만드시려고요? 5학년 5학 강태준 위 학생은 전국 수학 경시대에서 최고 영예인 대상을 수상할께 이에 상장을 수여함 대한수학계 회장 정태문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강태준 강태준 1년하고 14일만이야 우리 어떻게 눈도 한 번 안 맞추니? 가봐야 돼 배달 밀리면 왜서 못 짜증내셔 아휴 어지간하네 애한테 배달까지 시켜먹고 용껏 말해 너무 그러지마 너만 힘든거 아니다? 나도 사는게 고행의 연속이야 남자만 바꾸면 팔자가 확 치서줄줄 알았는데 꽝 바닥이야 맹탕 허당 너도 크면 날 이해할 날이 올거다 팔자 차량은 엄마 남편들한테 가서 나해 알았어 알았어 이번 주말이 너 귀빠진 날이더라? 그날 못올거 같아서 미리 땡겨왔어 이런 엄마가 어딨니? 어머? 내가 거지야? 이딴 돈 필요없으니까 나타나지마 어휴 얘가 얘가 아니 돈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까부지 말고 챙겨둬 안그럼 학교로 쫓아간다? 학교로만 와 두 번 다시 내 얼굴 못 볼 줄 알아 알았어 안가 안가 아휴 니 외숙모 나올라 저 옆에 인내 마주치면 너 데려가라고 난릴텐데 나 간다 내년에 또 보자 어? 이 도둑놈의 자식 그동안 가게에서 돈 얼마나 꼽을 쳤어? 말에 얼마나 꼽을 쳤는지 그런지 없어요 뭐? 그걸 나보로 믿으라고? 차라리 니 애미가 너 데려간다는 말을 믿으라고 해 그동안 어째 계속 돈이 빈다 했더니 도둑놈을 키웠네 몇 번째야? 몇 번째냐고? 난 그런 더러운 짓 안해요 뭐? 이거 이거 진짜 안 내놔? 이건 외숙모랑 상관없는 돈이에요 차라리 돈이 빌려하니까 달러가 부탁을 하세요 그럼 순순히 줄테니까 뭐? 이게 지금 누구한테 돈을 똑바로 뜨고 댐벼? 내놔? 안 내놔? 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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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좀 나와 여보 좀 나와 뭔데 그래 또? 그동안 집구석에다가 도둑놈을 키웠어 우리가 이 손에 증거 있어 빨리 이 도둑놈 손 좀 펴봐 어? 얼른 얼른 아 이거 대체 얼만데 그래? 아 뭐해 인간아 빨리 빼내지 않고 얼른! 마! 좋은 말 할 때 왜 속무 드려? 어머! 야 야 야! 정말 미쳤나 봐! 야 야 야 야 야! 내 놈! 내 놈! 주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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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석! 부러워! 주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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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 우리 또 보내? 나연이 찾아왔니? 어떤 사람이었어, 나연이 아빤? 어? 어, 말했잖아, 고향 친구라고 어려서 한 고향이 자랐는데 내가 대학에서 홀로 오면서 좀 뜸해졌어 신세진 게 많았네요 그래? 그럼 당신 친구는 오래전에 죽고 친구 부인이 나연이 혼자 키우다 이번에 사고로 죽은 거야? 어 어린 게 안 됐어 어려서 아빠 보내고 이제 엄마까지 이제 겨우 12살인데 그러네 어쩌다 사고를 당했대? 바빠서 무단횡단을 냈나봐? 좋은 얘기도 아닌데 관두자 근데 당신 어떻게 그 아이를 데려올 생각을 다 했어? 돌봐줘 친척이 없더라고 양가 모두 아직 충격도 가지지 않았는데 보육원에 간다길래 내가 설득해서 데려왔어 우리 세진 생각도 나고 당신이 좀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아줘 내가 힘들게 뭐 있어 당신 말대로 불쌍한 아이잖아 당신 말대로 불쌍한 아이잖아 그녁 나한테 죄송해요 우와 나의 것 계속 안 잴 거니? 미안해 이미 잠든 줄 알았어 미안할 건 없는데 내가 혼자만 지내봐서 잔기가 좀 예민해 불편하게 하려는 건 아닌데 왜? 내가 자꾸 이런다 그거 뭐야? 어? 그 시계, 왜 내 시계가 거기 있어? 이거 아저씨가 사준 건데? 아빠가? 설마 아빠가 왜 너한테 이거 사줘? 아니지? 정말이야 아저씨가 사주셨어 잠깐만 이게 왜 또 여기 있는 거야? 오해였으면 됐어 난 괜찮아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나한테만 좋아하는 거잖아 엄마 이게 대체 왜 두 개 해야 되는 건데? 왜? 나연이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이제 아는 집에서 지내는 모양이다 나연이가 녹음해서 준건데 필요하면 가져가도 돼 나연이가 녹음해서 준건데 안 자고 뭐하니? 저 때문에 깨셨나 봐요 죄송해요 엄마 사진이야? 어, 네 안녕히 주무세요 저, 나연아 아저씨가 아저씨가 한번 알아줘도 될까? 울고 싶으면 크게 울어도 돼 그래야 슬픈 듯 눈물도 빨리 말라버리지 처음이라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고 기운해, 응? 아저씨가 너무 좋아 세진이는요? 아, 저 화장실에 갔어요 나연이가 안 보이네요? 안 먹겠대요 이제 입맛이 없나 봐요 입맛이 있는 게 더 이상하지 가서 데리고 오세요 그냥 둬, 불편해서 그러나 본데 시간 좀 더 주자고 마지막아 나중이라도 좀 챙겨주세요 데려오세요 이제 한 식구가 된 상 그냥 자꾸 부딪히면서 익숙해지고 친해져야지 나으라고 하세요 예 참, 아버지 장학재단 만든다는 소리 들리던데 사실이야? 이제 배 부실 때도 됐잖아 머리에 MRI 앱 찍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? 단돈 10원도 아까워가지고 벌벌 떠는 천하의 구두새가 사회, 사회 간심을 다 보이고 잠깐만 혹시 재단 만들어서 휘경 엄마 이사장 자리 안 치려는 거 아니야? 아, 제발 좀 앞서 나가지 마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 뭐 딱 봐도 계산이 나오는데 뭐 그 불여우가 아버지 꼬드겨서 장학재단 만들자고 한 게 틀림없어 말조심해 세진이 들어 이미 들었어 그치만 모른 척 해줄게 나까지 아는 척하면 우리 엄마 아빠 덜 돌치 아프잖아 원영이 좀 오셨어요 어, 어서 와 어 제일 늦었다 자 계산 샐러드 한번 먹어봐 우리 집 귀한 손님한테만 특별히 선보이는 요리야 너 먹인다고 아줌마가 새벽에 수산 씨 앞까지 다녀오셨다 감사합니다 세진이도 좋아하고 겸사겸사 회사한 건데 뭐 먹어봐 네 네 네 혹시 계산 안 좋아하니?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즐겨 먹질 않아서요 지금 안 먹으면 후회할걸? 난 같이 사는 사람이 후회하는 거 딱 싫거든 아직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 아저씨도 사실 기효율은 별로야 죄송합니다 실은 제가 개 알러지가 있어서요 혹시나 먹고 나서 패키치는 일이라도 생길까봐 당신도 무리하지 마 어?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지만 당신도 개 먹으면 몸에서 이상한 반응하고 엄청 난리 났었잖아 조심해야지 하긴 하긴 아 근데 갑각류 알려져 생각보다 많은 모양이네 아저씨도 개만 먹었다 하면 가려워서 그냥 밤잠을 설쳤었거든 네 저도 똑같아요 그래? 하하하 하하하 이거 우리 알러지 통진데? 하하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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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갑각류 알려져 생각보다 많은 모양인데 아저씨도 개만 먹었다 하면 가려워서 그냥 밤잠을 설쳤었거든 네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얘긴데 우리가 계속 데리고 있는 건 어떨까 하하하 나예요 한 가지만 더 알아봐 주세요 죽은 이윤혜 씨한테 딸아이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아이 행방에 좀 알아봐 주세요 빨리요 아유 니가 그럼 더 불편해 아 글쎄 관두고 저리 가라니까 참아요 저 설거지 잘해요 엄마랑 둘이 살 때도 설거지는 제 담당이었거든요 아유 모르겠다 아이고 아이고 내 말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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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아 사로초등학교 교장실 좀 연결해줘요 오, 태준아 어서와라 이 아이가 바로 그 아이입니다 수학경시대는 물론이고 국제올림피아드 때까지 몽땅 싹쓸이한 녀석입니다 인사드려 백도그룹 회장님이시다 강태준입니다 참 대단하다구나 학원 한 번 안 가고 그 성적을 유지하려면 보통 노력 가지고 힘들텐데요 아니 그럼요 이놈이 보통 노력파가 아닙니다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잔답니다 그게 바로 오기구 아기야 아유 그런 징그런 인간들 난 정이 아닌가 긴장할 거 없다 나쁜 말씀 아니다 그 전에 보기는 어때? 저는 성실하고 당차 보기에서 마음에 드는데요 왜? 자네 어릴 적을 보는 것 같나? 어떻게 하셨습니까? 내가 자네를 몰라? 자네가 좋다면 뭐 좋은 거겠지 자네 알아서 하겠네 네 결정하겠습니다 이하이로 아유 감사합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뭐해 인사드리지 않고 니가 백도장 선을 뽑혔다 이분들이 너 대학교 졸업 때까지 학비 후원해 주시겠단다 네? 지금처럼만 열심히 하면 대학까지 보내주시겠다고 이분들이 대학까지요? 잘해보자 앞으로도 그 오기 버리지 말고 지금처럼 열심히만 해라 감사합니다 훌륭해 우리한테는 그냥 아주 딱이야 그 처지 비슷한 남들도 몇 더 추려서 이놈이랑 묶어서 진행시켜 회사 로고 앞에서 사진도 받고 포스터도 뽑고 장학금 쓰실 때 기자를 그냥 싹 다 불러설라면 브리핑하고 네 알겠습니다 아이 장서방 아까 그런 말이야 그럼 그 저기 광고에 한 번 써먹는 건 어때? 아버지 죽고 엄마한테 버림받고 친척 집에 얹혀서 사는 천덕끄럭이 고와 백두의 사랑으로 비로소 희망을 꿈꾸다 어때? 그럴 때 터지 않나? 글쎄요 그 녀석 자존심에 내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긴장을 내 기국 말고가 어디 있어? 돈 앞에서 제일 먼저 놓아지는 게 바로 자존심이야 그건 뭐 누구보다도 자네가 제일 잘 알잖아 민회장님하고 한잔하신다더니 그냥 오세요? 뭐 술이나 뭐야 마는 거나 주문화 받자마자 그냥 홀빈 역사에서 뛰어가더구만 그저 목소리 착 깔고 여보 나 여행 가요 고음 꾹 끓여놔세요 이러면 그냥 당장에 고음이 돼서 엉겅엉겅 뛰어간다니깐 덜 떨어진 자식이야 아이고 근데 그 웃음은 뭐야? 왜? 부러워? 아 설마요 난 그 곰보다는 호랑이 같은 남편이 더 든든하고 좋은데요? 당연하지 아직도 이렇게 싱싱하게 펄펄 살아있는데 어때? 지금 당장 희경이 동생 하나 진짜로 만들어주어 어? 그건 제가 절대로 반대인데요? 아이고 혼자 사랑 독차져야죠 그걸 왜 동생한테 나눠줘요?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희경아 이거 이놈아지 완전 도깨비네 갑자기 뚝딱 뭐라는 거야 이놈아 아 아버지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? 하하하하 야 갑자기 미국에서 취방이라도 당했니? 에이 이번 시즌 클래스 마치자마자 바로 날라왔어요 하하하하 세상에 이런 효자 없죠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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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 야 야 야 야 이런 징그런 짓 그만 접고 어이 목 하나 씻어 아휴 야 며칠 전에 내가 양계장 냄새로 괴롭혔는데 넌 땀 내면 네가 엄마 괴롭힐래? 어휴 네? 그런게 있어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돈을 그렇게 실어 날라는데 그래 밥도 못 먹고 다니는 거냐? 이런 밥은 보물섬을 통채로 갖다 줘도 못 싸먹죠 아버지? 아이고 이놈이 이거 영어가 들어야지 넉살만 그냥 잔뜩 들었구만 그만하고 밥먹게 해요 어때 누가 들으면 아들 밥술갈 뺏은 줄 알겠다 당신도 시장끼 가시기 전에 얼른 드시고요 몇 주나 있는 거야? 여러 주요? 그럼 충분히 쉬다 갈 수 있는 거야? 있는 동안은 엄마가 스케줄 짜도 되는 거고? 누가 말 시켜서 밥 못 먹겠는지 모르겄다 하하하하 그랬어요? 엄마도 지금부터는 밥먹는 데만 있을게 방학한 고등학생이 뭐가 그렇게 바쁘겠어요 아버지 필요한 거 있으심 이것저것 심부름하고 하루 이틀 유경이 누나랑 세진이 보러 다니면 되죠 그게 다예요 어렵게 시간 내서 왔는데 안 써도 줄 시간 괜히 쓸 필요 없다 여보 삼진새끼 중에서 제일 맛있는 저녁이야 입맛쓰기 하지 마라 아이, 아버지 또 그러신다 쟤 하나밖에 없는 누난데 동생이 살짝 인사는 해야죠 아우 유경이 누나, 잘 지내고 있는 거죠? 아... 아줌마 물 좀 갖다 줘요 아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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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체 뭐 하느라고 못 들어? 아줌마 어디 가셨니? 나현이 내 말 안 들리니?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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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 알아봤어요? 어디 있대요 그 아이? 이윤혜 씨가 죽고 나서 이윤혜 씨 친구라는 사람이 바로 데려갔답니다 친구요? 집주인 말로는 30대 중후반의 남자였답니다 남자요? 그 아이 이름은요? 이윤혜 정말 네 딸이었어?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? 네 딸이었어? 나은이 당신 딸이니? 말해보라고! 절대 안 돼! 절대로 내 물건에 손대지 마! 우리 세진이 지금 많이 찾고 애쓰는 거라고! 아저씨, 저 보육원에 갈게요. 저희 집은 어떡해? 아저씨가 너한테 부탁이 있어서 왔는데 들어줄래? 저기요! 누구야? 이번에 우리 백독이의 요새 선발한 자학생이로 피아노 좋아해? 듣는 것만? 엄마 없는의 밑바닥 고아야! 맞아, 나 이제 엄마 없는 고아야! 근데 우리 엄마와 준 자존심만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!